띵동안! 띵동안! 오 좋은데? 경기도의 비주얼 담당 평택에서 펼쳐지는 본격 미션 해결 여행비 JBJ동안과 다이아 티런이 팀을 나눠 평택에서 가장 힙한 관광지 10곳을 투어예요 평택항 마린센터부터 통복시장 청년숲까지 게임을 통해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여행불팁을 알려주는 신개념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공기 좋네! 이런데 살면 호딱지가 생기는 일이 없어 와우! 오! 아 잠시만 동안이 겁먹었다! 아니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흔들지 마! 아무도 안 흔들어요 우우! 아아아아악! 오! 우와 아니 오리배 같은 거 편한 거 하지 이거 노를 져라! 동안이 재울이는 노를 져! 잘 멀죠? 비싱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자 전방에 목적지가 보이는가 야 어디로 가? 이리로 가야지 저기 저기니까 아 잠깐만 이게 호수인가요? 평택 코니깐 그러겠지 야 호수가 이렇게 커? 평택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지 재훈이는 여기 와 본 적 있어? 여기는 평택에 이태원입니다 평미당길이라고 우리가 한번 지어보는 거지 성미당길 송미당길이죠 송삼인데 네 오우 스무 살 같은데요? 세상이 환타색이네 우와 우와 여기 햄버거 집이 진짜 유명한 3대 햄버거 집이 있었어 음! 진짜 맛있어 큭 큭 큭 큭 야 저는 연꽃 좋네 좋지 개구리 저녁 저희 밑에 태투가 살고 있다고 아침을 지금 간단하게 해볼 거야 왜요? 그것까지 뭐야? 이빨이 약간 흑색이야 흑색이야? 가볼까요? 평택 씨 SN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 너 진짜 구독할 거야 근데? 구독 너도? 아 했죠 네 저도 하러 가겠습니다 계속 가네 저 닉을 가 자꾸